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출소시켜놓고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질문공세를 폈지만 거의 대부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일방적으로 압도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독립권력기관에 대한 수사 이런 것을 원칙론적으로 대응을 했고 또 여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공격에 대해서도 의원하고 그리고 배짱있게 소신있게 대답을 해서 여당 의원들이 아주 쩔쩔맸다는 그런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여당 의원들은 각자 언론 매체를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답변 태도가 문제있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말을 너무 많이 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 변명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을 하고 난 뒤에 KBS 라디오와 연결을 해서 뒷이야기를 했는데 이 또한 김남국 의원의 깔끔하지 못한 뒷껏으로 보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법사위원으로서 국감을 하면서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부를 하나도 해오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라 김남국 의원으로 보였습니다. 김남국. 엉뚱한 질문을 계속하고 있다가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아주 창피를 당했는데 그것도 창피를 주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유무로서하게 돌려서 말하는 바람에 직설적인 비판은 아니 되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 내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웃어버렸습니다. 진중근 전 종남재학교 교수는 국감 다음 날에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망신만 당한 모지리들이 링 밖에서 분하다고 단체로 궁실은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지리들이 링 밖에서 분하다고 단체로 궁실은 되는 모양. 압권은 김남국과 김용민 개그 콤비라고 말했습니다. 팀 킬 플레이. 팀 킬 플레이라고 했습니다. 김남국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윤 총장이 정치적으로 충돌하고 여당 의원과 각을 씌워오는 그런 발언만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방적인 주장만 쏟아냈지 정작 검찰총장으로서 사건에 대해 공부하고 사실관계는 확인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에게 질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몇 시에 잤느냐라고 물어봤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라임 사건과 옵티머스 사건이 제일 중요한 현안이었다. 그러면 당연히 국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의할 것을 생각하고 정말 빈틈없이 날짜와 금액까지 사실관계를 외워오고 파악해와야 하는 건데 저는 그런 것들이 파악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김남국은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질의하던 중에 해당 내용을 철저하게 바로 파악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총장은 제가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지휘권이 배제가 되어서 관여하면 안 되거든요. 라고 대답해서 국감장의 웃음이 빵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김남국은 가장 핵심 사안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 배제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휘 배제가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아예 그 사건의 손을 떼라 해서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것으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놔 놓고 정확하게 파악해라. 몇 시에 잤는지 라임 사건과 옵티머스 사건이 제일 중요한 현안이니까 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외워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 내용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권력 비리냐 검찰절의 향응 접자냐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냐 독립이냐 아니면 권력으로 의해서 검찰 수사가 방해를 받는 거냐 이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김남국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고개만 푹 숙여서 열심히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는 업무에 배대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김남국은 그 말도 모른 채 계속 질의를 하다가 웃은 곳이 빵 터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국감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김남국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배대된 걸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질문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또 김남국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한 질문을 해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조국에 대한 관련 부탁을 했던 내용을 이른바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김남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조국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말아라 또는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과 독대할 증가를 갖고 있었느냐 이렇게 계속 해물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을 앞두고 잠깐 보자고 해서 청와대 부원에서 봤는데 그래서 좀 선처를 부탁한다 하는 듯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 발언 자체가 나옴으로써 또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조국이 그렇게 당당하게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외친 사람이 선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전임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봐달라 하는 형식으로 들렸습니다. 선처라는 것이 제가 잘못했으니까 좀 봐주십시오.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걸 이끌어낸 게 바로 또 김남국이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을 도와준다는 하는 사람이 오히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선처 특히 거기 박상기 법무부 장관 입에서 나왔다고 함으로 해서 이게 조국을 완전히 창피를 준 그런 질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질문을 해서 그래서 김남국이는 국감에서 자살골을 넣었다. 자살골. 그렇게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자 또 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논란에 대해서 김남국은 라디오에서 부하라는 말을 한 사람이 어느 누구도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 자체가 약간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면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기대했던 것은 정부의 워치독 그러니까 견제하고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검찰이 해달라고 그런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이 지난 5년 동안 보였던 모습은 그런 견제와 감독을 넘어서서 오히려 수사를 통해서 정치 수사를 하고 수사가 과잉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정말 김남국이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은 평소에 말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추미애처럼 SNS에 통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도 아니고 그저 공격을 당해도 인사에서 자신의 의견이 묵살을 당하더라도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핵심 참모들이 다 지방으로 자탄되더라도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감장이 나와서 정국이 생중계되는 가운데서 여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바로바로 대답했는데 그 내용들이 지금 정국을 흔들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아주 이 발언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고 문재인 전공과 그리고 추미애는 아주 멘붕이 됐던 발언들입니다. 나는 추미애의 부하가 아니다 하는 발언과 추미애가 지휘했던 내용이 위법이다 하는 발언들 검찰 수사를 하는 게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이 우리 국민들 가슴에 시원하게 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김남국은 견제와 감독을 넘어서서 수사를 통해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 어떤 그런 증거도 없는데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김남국은 이번 국감에서 안 할 질문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질문을 괜히 해가지고 오히려 총장과 또 검찰에게 반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줬다. 이렇게 말해봅니다. 그러니까 총장에게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유무스러하게 답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무스러하게. 이렇게 하니까 지금 김남국에 대해서도 여당 의원들이 이번 국감을 하고 난 뒤에 국감장에서는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쫙 빨리 들듯이 기로 보면 기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세서 그러는지 여당 의원들이 속수무척이었습니다. 답변하고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 의원들에게 맞받아 쳤습니다.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아니 묻지 않으려면 왜 여기 불렀습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원칙동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진애는 답변을 딱 1번만 하라고 세상에 국감에서 피감기관의 정인을 7번 질문하는데 1번 답변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6번, 7번 동안 질문하고 답변을 1번 하라고 그런 식의 지금 말 안 되니까 나중에 개인 사생활 연애 결혼을 할 때 사랑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던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너무 차이가 난다. 수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끝나자 그런 여론의 의식을 했던지 지금 뭐 친여권 매체들 찾아가서 전화 인터뷰하거나 출연해가지고 그저 윤석열이가 태도가 불손했다. 말이 너무 많았다. 뭐 핀트를 못 맞춘다. 지금 여기 김남국도 공부를 너무 안 해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공부를 아는 거는 김남국입니다. 김남국. 자, 패한 사람들. 진 사람들이 아주 뒷껏을 장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럴수록 윤석열 검찰총장을 키워주고 있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아주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여와 야가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총장을 내치려고 하다가 윤석열 총장을 영웅으로 만들고 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